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주 EPL 20라운드죠? 리버풀을 빼놓고는 다 20라운드인데 20라운드 경기를 했고 그 경기 중에 저희가 해볼 경기는 아스날과 첼시 그 경기 리뷰를 해볼건데요 저는 아스날 팬으로서 천당에 갔다가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원래 지옥이 정상인거에요 그 팀은 올 시즌은 어쨌거나 처음부터 일이 꼬여가지고 지옥이 정상인 팀이에요 지옥이 정상인 팀이 너무 형편없어졌어 오늘 경기록은 왜 이렇게 없었어요? 원래는 아니고 수많은 아스날패들을 왜그래요?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내가 아는 아스날패들 대부분은 다 떠났어요 다 떠났으면 없어 다 떠났으면 없어 자시고 할게 없지 하긴 아스날에 대한 호응이 없다고 항상 느껴집니다 인기는 왠거 있을때부터 우리나라 팬들까지 다 나서서 왠거 바꿔야된다는 얘기를 나는 그때도 말을 했는데 그 팀은 처음에는 저도 베리 컨퍼런스 때문에 그 팀을 좋아했지만 나중에 보게되면 진짜 왠거를 빼놓고 논할 수 없는 팀이에요 근데 그때도 이해가 안갔던게 왜 그 감독을 잘랐나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왠거가 있으면 25라운드 30라운드 넘어가면 훈련을 너무 많이 시켜서 부상이 일어나서 팀이 25라운드 이후에 망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왠거가 실시하는 훈련장이 너무 많다는 거였잖아요 예전에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제가 봤을땐 말이 안돼요 제생각도 말이 안돼요 다른 팀도 그정도 소화할텐데 오늘같은 경기보면 적나라하게 늘어나요 70분넘어가서 뛰지는 못해 초반에 첫구를 놓고 애들이 한 2-30분까지 전방압박하고 아스날 인사이드캠에서 보니까 아르테따가 와가지고 요구한게 빠른 패스를 하면서 계속 저 공을 돌려라 그런걸 요구하더라구 어? 야 저런거 하네 우리도 아스날도 이제 아니 잠깐이지 저만 한 10분 5분이면 끝나잖아 그러면 누구나 요구할수있지 그러면 한 10분 동안 선수들 머릿속에 들어왔으니까 해 그 이유가 안돼 이게 이런 말은 아닌데 조르라고 하죠 와 진짜 방송용은 아닌데 너무 허망한거에요 첫걸 놓고 나서 전방압박 잘하고 그 게임을 잘 풀어가면서 잘하고 가고 있는데 왜냐면 그때까지도 첼시를 보기에 어떻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아 굉장히 안좋았죠 왜냐면 아스날의 압박이 굉장히 유효했기 때문에 사실 뒤쪽에서 후방빌드업으로 첼시가 30분까지 전혀 하지를 못했었어요 하지를 못하고 계속 힘들어하잖아 역습의 뒤에서 빠른 선수들한테 당하고 그래서 희망을 엄청 가졌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쥬마나 리디거나 톰 오디가 과연 첼시의 수비로서 이 세 선수가 적합한 선수인거야 과연 그러니까 수비 능력 말고도 빌드업 자체에서 능력이 이정도라면 미드필드가 충분히 내려와서 공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공격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아스날 한 3명 4명이 그러니까 압박을 하면 패스길을 못찾으니까 압박을 하면 패스길을 못찾고 딴게 아니라 우바메영하고 위에 넬슨이 양쪽에 치고 그렇게 넬슨이 비교를 잘했었어요 어쩔줄 몰라가지고 와 이거 이기는거야 골로카나 나 드디어 이기는거야 첼시를 근데 그게 이제 반전이 일어난거는 물론 이제 오바메영이 초반에 골을 넣었기 때문에 뭐 아스나로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주로 가는것처럼 보이긴 했었어요 근데 어 첼시도 빠르게 람파드가 결정을 내린거는 30분 정도에 에메르손을 뺀거 에메르손을 보기 어떠셨어요 그 경기에 아니 뭐 움직임은 활동이 없으니까 음 사이드 쪽으로 나와있긴 하지만 본인이 뭔가 사이드에서 토머리 앞에서 플레이를 하는데 그러면 리디거에서 토머리 에메르손을 가든지 해야 되는데 아예 안된다 그 다음에 칸테도 아 그니까 마르코 살론스는 어저께 예를 들면 경기 아스날 경기 어쨌든 공격 쪽에서 창의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건 외질이잖아요 아 인정 또 인정 네 그니까 외질은 다른 이유를 제외하고 개인의 어떤 다른 여러가지 상황을 제외하고 순수 축구 선수로서 능력만 본다 그러면 탁월하게 잘하는 선수에요 제가 봐도 그래요 공격 작업을 뭐냐면 특별한 피지컬이나 이런 기술적인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테크니컬한 부분으로 우리 본인이 할 수 있는 번뜩이는 걸로 게임을 풀어가는 자체로 소위 말해서 게임 체인저 경기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패스라든지 그런걸로 만들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그건 대체불가능 한건데 다른 이유에 의해서 외질이 경기에 못 나온다는건 아스날로서는 계속 그 뭐지 마이너스 네거티브한 연수들이 그래서 느꼈던게 그 에메리하고 구다니하고 선수가 이 관계는 알 수 없긴 하지만 자세히는 안 좋았던게 너무 많았던거라는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너무 들어요 그 경기로만 계속 경기를 안 내보내고 한건 에메리 감독과의 문제 그 다음에 뭔가 있겠지 예 그런 문제들에 의해서 경기를 투입을 안했는데 문제는 투입을 한 어제 같은 경기도 결국에는 전반 반짝이고 이 선수는 60분용 밖에 안되는 선수다 결론은 그런거에요 예를들어서 60분 전 선수를 계속 투입할 수 있는거 물론 어제 교체는 78분에 됐으니까 비교적 많이 뛰었지만 사실 후반전 들어와서 뭐 외질이 한게 없으니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상대방이 첼시가 페이스를 계속 올려가는거죠 그 조르싱요 교체한 타이밍도 저는 되게 놀랬어요 그러니까 람파드가 신선하기도 했고 빠르기도 했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이 경기를 잡겠다는 의지가 그 에메르송 교체를 통해서 확실히 드러나는거죠 그쵸 그렇기도 했고 또 한가지도 저는 또 눈에 번쩍했던게 작년 시제 조르싱요랑 이번 시제 조르싱이 좀 다른게 아니고 작년에 에피엘 템포 이탈리아에서 프레이를 하다가 넘어왔기 때문에 에피엘이 넘어왔기 때문에 넘어오고 나서 물론 이탈리아 감독 밑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인이 뭔지는 알았겠지만 전체적인 템포를 컨트롤 할 수가 없었다는 에피엘 속도의 리그 에피엘 속도의 리그 작년에 조르싱요에 대해서 박문성 씨나 소영국 씨 장지연 이런 해설자들이 엄청나게 깠잖아요 우리는 반론을 제기하고 그러나 첼시에서는 지금 이 팀에서는 아스날의 매질이 필요하면 첼시에는 조르싱요 같은 컨트롤 타워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거죠 그냥 너무 들었어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빌드업의 얼음에 겪던걸 본인이 공을 계속 끌고 와가지고 좌우로 좌우로 계속 패스하고 공을 순환시키니까 그런 선수가 필요해요 아직까지는 그런 포지션의 선수들이 필요하고 대신 리버풀은 좀 약간 예외에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리버풀은 지금 미드필더에서 핸더슨이 그런 역할을 하지를 못하니까 다 유기적으로 하잖아요 열심히 그냥 그냥 미드필더는 철저히 링커로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리버풀은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서 이제 골을 먹고나서 골을 넣고나서 30분까지 잘하는데 조루증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이제 첼시는 예를 들어서 후방 빌드업이 시작이 가능하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후방 빌드업을 못나와서 못나와서 끊김으로써 점유일에서 6대 4로 밀렸다가 조루증여가 나와서 후방 패스를 전개를 천천히 하면서 템포를 조절하기 시작하니까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아스날 선수가 30분 넘어가서는 전방을 압박할 수 있는 체력이 떨어지니까 수비를 뒤로 물려죠 그게 저도 답답했던게 이제 게임 90분을 진행할 수 있는 이게 프로 선수들의 체력이나 경기력이 아닌거에요 그래서 이게 팀인가? 진짜? 팀이 망가져 있어서 철시가 굉장히 대체를 잘한거는 초반에 실점을 한 이후에 추가 실점을 막기 위해서 초반 조루증여 투입 전까지는 리드가라든지 토모리다라든지 파울러 엄청 끌었던거 같은거 파울러 끊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하프라인을 넘어가지 않는 공격적 작업이 되서 공이 하프라인 넘어가더라도 수비수는 뒤에 처져있으면서 지키다가 조루증여 투입되고 나서부터 공격작업이 비교적 분리기 시작하고 아스날의 전방 압박이 해제가 되고 뒤쪽으로 물러나니까 체력 때문에 그쵸 라인을 올릴 수가 없는거죠 왔다갔다를 못하니까 양쪽으로 하프라인까지 다 밀고 올라오죠 그쵸 그래서 완전히 올라오면서 하프라인까지 밀고 올라와서 전체 지역의 상대지역에서의 점유율을 높이면 결과적으로 세컨법을 따는게 굉장히 유래해지고 거기서부터 느꼈던게 이제 윌리안이나 빨라운드 칠고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대체적으로 윌리안은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하는거고 역수환이 정신을 못 차리더라구요 월리안이 가끔 그 좁은 지역에서도 드립을 순간적으로 탁 치고 나가서 탁 탁 치고 나가서 패스 올려가지 마지막에 하는거 좋았고 그러다가 골을 먹었죠 저 그 골 먹는 순간 뭐가 생각했냐면 아아 데이비 시몬 젠장하네 왜 왜 우리 아스날은 좋은 골키퍼가 없는 것인가 아스날이 좋은 골키퍼가 없는게 아니라 영국 축구 역사를 통틀어서 쓸많은 골키퍼는 예전에 고든 뱅커스 하나밖에 없는거에요 진짜요? 이 정도요? 없어 데이비 시몬 잉글랜드 때 골키퍼를 할때 나는 그 데이비 시몬이 머리 기르고 머리 뒤에 딱 말총머리하고 저는 아직도 기억있더라구요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체형도 솔직히 말하면 축구선은 체형이 아니었어 나 진짜 저런 선수가 지금 지금 같으면 아마 골키퍼 포지션에 못들어가요 선생님 내가 봐도 못돼요 신장도 그렇고 순발력도 그렇고 순발력이 2002월드컵 때 이거 있잖아요 저거 어쩔 수가 없어 데이비 시몬은 그런 실수가 워낙 많았어요 대신에 지금 저는 현재 대표팀에 있는 피포들을 되게 좋아요 왜요 좋아요?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그러니까 18살에 카시아스가 레알마드리드를 데뷔했을때 그때 홍콩 스타스포츠를 통해서 그걸 봤었어요 레알마드리드 보는데 어린 친구가 상대가 공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카시아스가? 상대가 몰고 들어오는데 카시아스가 다이빙을 그 발밑으로 떠 그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은 건데 그 어린 나이에 전혀 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키포로서 그게 아마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 안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무모할 정도로 그런 거였는데 피포도도 비교적 지금 우선 체격의 발란스가 키도 크고 피포도 좋아요 그래요? 탄력이 있어 고행이 하거든요 키도 크고 큰 키에 비하면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느끼는 에버튼은 픽포도를 데려간게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 근데 순위가 안 좋잖아 에버튼 많이 올라갔죠 지금 이제 강등권에서 완전히 멀어지고 안첼노트온이 이후로 지금 어 12위까지 올라갔나? 야 뉴캐슬 이겼구나 예 12위까지인가 올라왔었으니까 이제 완전히 강등권 탈출했고 에버튼의 원래 에버튼 모습으로 갔다고 봐야돼요 아 10위까지 올라갔구나 네 최근 경기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게 감독 효과죠 어쨌거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팀으로서는 팬들이라서 그렇고 10위까지 올라갔으니까 아 나스날은 몇위? 12위 네 부러워 UF에도 당분간 이 상황이 계속될거에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감독 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원래 잉글랜드는 좋은 골키퍼가 안 나왔죠 독일은 골키퍼들이 뭐 대를 이어서 계속 나왔었는데 레노가 독일국 국회 출신이잖아 그니까 그 A급은 아니니까 A급은 아니지 독일에서 잘했으면 독일이 있어야지 뭐라 영국까지 건너와서 좋아하지는 않은 줄 알고 영국 선수 중에 독일에서 성공한 선수가 많지 않아요 또 레만이 있긴 한데 옛날에는 리얼발락도 첼시로 왔지만 사실은 발락이 독일에서 활력한 만큼은 첼시에서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렇죠 리버풀이 디트먼 하만이 그나마 좀 잘했었어요 디트먼 하만이 잘했고 지글런가? 지클러도 그랬었고 지클러도 내 생에 토트넘이 있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선수인데 그 다음에 크린스만이 잠깐 오래니까 짧은 기간이 와 있었으니까 사실 잉글랜드와서 성공한 독일 선수는 거의 없다고 보이는데 예스 레만 정도가 그래도 아스날에 있으면서 비교적 잘한 편이에요 다 잘한 편인데도 제 기억에는 실수롭게 했던 친구를 기억을 해요 제가 뭐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하고나서 골을 먹고 1대1이 됐잖아요 와 여기서부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니 그러니까 골을 단순히 먹는게 아니라 먹고 나서부터 진짜 지옥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거 망했다 왜냐면 그전에 말씀하셨듯이 1대0으로 2회 했을 때 이게 무슨 느낌이었냐면 후반 가는 순간 제가 종류기 들어오면 갑자기 이상해지는거에요 어? 버텨야될거 같은데 제발 버티자 뭐 버틴다고 될 상황이 아닌게 첼시가 굉장히 버티게 나오니까 카드 이거 옐로카드 몇개 나오는지 아시죠? 제가 본게 최인형이 옐로카드 양쪽 통틀어 부정성 많이 나오고 너무 많이 나오고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그 옐로카드가 아스날 5개고 첼시가 4개 나왔거든요 아홉개면 이게 보통 경기가 나오는거 초반에 특히 많이 그런 집체 접수했었고 특히 지금 리디거가 지난 경기 첼시랑 어디였지? 그 경기 때도 굉장히 터프하게 지금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볼 때는 원래 이랬던 선수가 할 정도로 원래 그런건 아니거든요 처음에 작년인가 처음에 넘어왔을 때만 해도 비교적이 암전한 수비 테크니컬한 그런 선수라고 느꼈는데 이게 리그 스타일에 적응을 했다고 해야될까 선수를 이제 좀 제어하는 방식에 왜냐면 약간 거친걸로 유명하잖아요 프리미어리가 근데 그것 때문에 어제 경기는 계속 신경전이 있었거든요 라카제타 미우치오 조류진유 뒤에서 오히려 어째보면 이런 것들이 아마 람파드의 요구 조금 더 적극적인 경기 그러니까 토트넴 경기도 그랬었었고 감독이 원한 공격적인 것을 요구를 하니까 수비를 보지는 않아 그러니까 뭐 공격을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기자? 우리한테는 이게 베스트가 안하고 이렇게 그냥 요구를 대놓고 하는거 같긴 특히 앞쪽에서부터 마운트 테미아우로 테미아우로 한골로는 동작은 와 그거는 내보면서도 그냥 중거리 슈팅 이런거 때리는거 아니면 두명 세명 돌파를 해서 때리는거 이런것도 많이 봐서 그 모션 보셨어요? 한번에 이어지는거 부드러워 베르칸 풍모를 좀 알았어요 테미아우로함이 보통 선수는 아니구나 하는게 확 느껴져서 그때 무스타피가 이렇게 하던데 내간스미수랑 제껴졌을 것 같은거요 아니 무조건 제껴지죠 그건 원샷에 원 모션을 걸어버리니까 그 부분에서 와 소름끼쳤거든 부드럽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그 플레이를 처리하는 센스가 굉장히 뛰어나고 볼때마다 그니까 공을 많이 못잡는데 분명히 전반 포드니까 많이 못잡죠 그쵸 30대 이하 이하로 잡는데도 한 번씩 골대박스 근처에서 잡으면 번뜩이지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근데 어제는 그게 제 생각에도 베스트베스트옵을 장기했어요 진짜 너무 아름답게 먹어서 그 순간에 아무 말을 해 최근에 잉글랜드 포드들이 누구였죠 케인 바디 아 바디 그리고 일단은 지금은 아브라 근데 그 이전까지는 케인 외로는 제가 별로 없었죠 왜냐면 유로대회나 월드컵에 출전한 멤버 중에서 실사 전방 포드라서 전방 포드로서 전방 포드로서 전방 포드로서 전방 포드로서 전방 포드 있다고 해도 예전에 키 컸던 선수 에밀 헬스키라든지 네네 헬스키란 사실은 좀 별로죠 지금 우리가 비슷하게 약간 응성한 타입이어서 물론 리버프레스 굉장히 어렸던 헬스키라고 레기역에도 잠깐 있었던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뭐 조지 오스틴도 오스틴인가? 걔도 있긴 했는데 다들 이제 그냥 뭐 테크니컬한게 아니라 열심히 뛰는데 그냥 이게 요새는 그렇게 눈에 띄진 않은데 좋은 포드가 하나 스트라이크죠 스트라이크 이거는 잉글랜드 제생경 스트라이크인데 이것도 그래서 앞으로 엄청 기대되고 그런 게임이 있고 황의조 비슷해요 황의조 박스 근처에서 그 날카로운 움직임에 공을 이렇게 내꺼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모션 자체를 되게 비슷한거죠 돌아서 슈팅과 연결시키는 동작이 황의조가 워낙 빠르게 되잖아요 황의조는 좀 강하게 힘을 줘서 하는 반면이라는 힘이 엄청 많아 힘이 엄청 많아 왜냐면 버텨야 되니까 수비수를 근데 아무리 하면 그런게 없어 이게 흑인 특유의 건지 모르겠는데 그 모션이 너무 많았잖아요 너무 높고 왔어요 처음 나올 때마다 저런 애를 하나 하고 이름도 이상해서 이름은 되게 이상한데 생긴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이 처음 나왔을 때마다 파인애플 머리 아 이거 뭐지 그랬는데 잉글랜드 선수에요 봉영버셜 새롭지 않아요? 톰이오무리도 잉글랜드 선수고 첼시의 마운트도 잉글랜드고 그리고 어제 수비수로 깜짝 나오셨잖아요 데뷔전이었어요 데뷔전이니까 란파드가 얼마나 공격적이 왜냐면 그 친구도 지금 공격적으로 그 치고 들어가면서 아브라함 쪽으로 아빌리안 쪽인가 기가 막힌 패스 하나 들어가면서 그거 보면서 와 나는 신기한게 너흘만한 이유들은 다 있는 선수구나 그 친구가 그 데뷔전이라는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실수라던지 기복도 없었고 너무 침착한거야 저게 19살이라고 랭글랜드의 새로운 신예들 라이킹스타들이기도 네 전체적으로 평준화되고 이런 팀들이 전통적인 강호인 팀들이 들쭉날쭉하면서 경기력이 어떤 뭐라그래야되죠 경기력이 어떤 지속성이 있어서 뭐 성적이 지금 리버풀 확 앞서있고 나머지 팀들이 툭 떨어져있고 이런식이잖아요 계속 왔다갔다그래요 팀들이 지금 물론 과거에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 같으면 상위에 빅4라는 팀들이 있었지 빅4, 빅5 정도가 경쟁을 치르면서 가는 그런거였는데 대격변기죠 지금 톱2로 시티랑 그 다음에 리버풀이 있고 나머지 팀들은 워낙 치고 많은 경기들을 지금 하고있으니까 톱3까지 해야겠다 이제 레스터시티까지 글쎄요 레스터는 좋았을 때 있고 안 좋았을 때 있으니까 그래도 뭐 긴 2,3년은 좀 해왔으니까 톱3라고 저는 친다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팀들이 리빌딩의 과정들 그렇게 봐야죠 신진이 대거 들어오고 외부에서 영입이 그러니까 프랑스리그든 이탈리아든 이런 쪽에 스페인에서 데리고 올만한 좋은 선수가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아마 스페인하고 이쪽은 호날두와 메시가 지배했던 시대가 너무 오래 오래되어 있었고 레알과 그 다음에 바르세로나라는 두 팀이 외부 영입에서 이 팀의 성적을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10년 이상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밑에서 올라오는 선수들 젊은 친구들 서로 무대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잉글랜드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계속 외부 선수들 외부 선수들이 들어오면 잉글랜드 선수들이 자리가 찾기를 힘든데 대신에 잉글랜드의 젊은 애들이 올라왔다는 것은 그 친구들은 유수를 거치면서 충분히 검증이 돼서 일부리에 의해서 굉장히 경쟁력을 갖추고 올라온다는 뜻이죠 지금 어섭게 만약에 랑페티 같은 걸 보면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은 아 아놀드처럼 캐시 쪽에서 키우고 싶어하는구나 그렇게 키우고 싶었던게 예를 들어서 도트넴의 포이스라든지 그 다음에 시티의 진첸코에요 문제는 진첸코나 포이스는 진첸코는 안 되겠거든 진짜 그럼 왜 제가 처음 봤을 때도 그게 안 될 거라고 봤어요 어제 제가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경기 감각이라는게 거의 최체로 소극적인 경기를 펼치는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은 겁없이 덤비야 돼서 겁없이 덤비는 거로 선거지 다니엘 제일 수업 미친 듯이잖아요 맨날 그렇게 잘하고 못하고 를 떠나서 이제 전력을 다하기 어려워 감독들이 요구하는 거죠 제가 느끼는 것도 지금 뭐냐면 그 이제 선수를 바뀐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과정에 느끼는 거 감독이 알고도 한편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감독들이 이제 바뀌는 시기가 아닌가 젊은 이제 또 감독으로 선수들의 이제 그런 변혁의 시기가 왔다고 봐야 되고 분명히 올해는 18세 19세 선수들이 이 피해를 쏟아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굉장히 잘하고 있으니까 이 과정들이 과거에 이제 한 세대 베컴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란파드, 베컴, 제로드 시대가 종료가 되고 그건 20년만에 바뀌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 토트넨 같은 아 뭐죠? 첼시 같은 경우만 해도 마운트 아브라함 토모르 이런 선수들이 타잉글랜드 선수고 그게 신기해요 그렇게 굉장히 빠르게 지금 경기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경기에 나와서 플레이를 한다는게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가 하는 그러니까 그 란파드라는 신진 감독에 첼시라는 공격적인 칼라 거기다가 새로운 선수를 보는 재미까지 최근 첼시 경기는 진짜 눈에 띄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죠 그래서 그 그 매력을 초반에 어? 이 팀 좀 다른 데라고 느꼈던데 그 란파드가 선수 시절에 그 스마트한 감독까지 이어지는 걸 보면서 그게 너무 보는 재미가 있어요 란파드는 되게 좋았던 것은 뭐냐면 기술적으로도 뛰어나고 열정도 뛰어나고 진짜 열정이 많았거든 터프함도 내가 느끼게 이게 그렇게 선수한테 막 소리질러가지고 란파드 제로드 그 다음 스콜스 그 다음 베컴 이런 미드필더를 잉글랜드가 한 대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 란파드가 아마 첼시에서 거의 올타임 최고 득점인 줄 알거에요 네 제가 알게 그 정도 EPL 리그에서도 몰랐는데 무슨 미드필더가 그래 네 어마어마한 활약을 했던 선수여서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걸 먼저 알고 있었던 선수 기도하고 스마트했던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간에 공격지향 후회를 하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다음 전략적으로 어제 같은 경기도 초반에 골을 먹고 나서 나는 그 교체가 놀라웠어 뒷문을 잘 잠근 다음에 이기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 뭐지 톰홀이라고 부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59분 60분 정도에 열합살질를 투입을 해서 나머지 30분 이상을 뛰도록 만들었으니까 그게 보통 감독이 할 수 있었을까 싶기는 그 다음에 크리스탄세를 제일 시킨건 잘한거고 그건 잘 알았다 리디거를 대체를 했던게 굉장히 좋았다고 봐야 돼요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대강 이제 첼시가 그 일레븐 베스트 일레븐 베스트 일레븐을 어떻게 구상할건가는 대강 이제 나오는거 같아요 한 십몇라운드 이십라운드 가까이 대강하니까 아 전체적인 윤광이 나온다고 보고 대신에 아슬랄은 여전히 좀 그게 확정 이제 아르테타가 또 나왔으니까 아르테타 나름대로 또 파악을 하겠죠 그러다보면 이 팀이 어떻게 과연 갈지 아 저는 근데 이제 감독으로 경기력을 끌어올린다는거 자체가 선수들이 90분 경기로 소화 못한다는거 자체가 아니 하자마자 자카랑 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불협하면 튀어나오니까 근데 빨리 갈아야지 그래서 자카가 나가야죠 나가야죠 감독이의 왕이 돼야지 자카 경기력은 둘째고 우선 그런 문제가 있고 자꾸만 선수들하고 감독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감독은 빠르게 선수를 내보내는게 그게 가장 나을지 가장 나을지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외질도 만약에 지금처럼 정치적인 관련된 문제들이 발행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팀 분위기가 헤쳐지고 그러면 음 외질 경기력상에서는 외질이 빠지는 굉장히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팀 전체로 보고 팀 리빌딩을 많이 진행하겠다고 하며 아르테타도 빨리 정리를 하는게 좋다 이렇게 아 뭐 좀 경기는 더할라 없이 더할라 없이 재밌는 경기였고 저는 재밌게 봤어요 근데 아스라피 입장으로서 근데 그 해설을 할 때 해설을 할 때 해설을 할 때 샬시 경기 할 때마다 장전 해설위원이 가끔씩 그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맨투맨 지역방어를 경행을 해서 수비를 한다 이런식으로 잘못된 얘기에요 어떤게 잘못된거에요 기본적으로 수비는 맨투맨이에요 공간을 주더라 공간을 주느냐 공간을 주지 않느냐 지역방어라는 결국 공간이 분할하는 방식인데 그쵸 보면 공간ius 승 선수가 위험지역에서 우리 쪽을 안 넘어오면 자리에 있잖아요. 그건 이제 지역인 거지. 그 당체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을 일단 분할해서 흩어져 있는 방식인거죠. 그러니까 그건 흩어져 있는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말해. 맨 처음으로 그냥 그 넓은 공간을 세워놓은 방식이고 결론적으로 핵심을 말씀하신 것처럼 공이 움직이는 상황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맨 마킹이 되는 거지. 아니 원래 수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맨 마킹이고 지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1대1에서 수비가 상대를 압도할 수 있냐고. 어저께 같은 경우엔 넬슨이 치고 들어가면 그 넬슨을 오모리, 토모리가 커팅을 하거나 서로 경쟁을 막 붙이잖아. 그쵸.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기면 팀이 이기는 거예요. 거기 뚫리면 뚫리는 거고. 뚫리는 거지. 그러니까 윌리안이 치고 윌리안같은 아니면 뭐 르노이자네가 왼쪽에서 치고 나가거나 살라가 오른쪽에서 막 휘집고 다니고 할 때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수비수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냐 없느냐가 결국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1대1이 막 그게 1대1이고요. 1대1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수비가 아무리 많이 서있어도 어저께 그다음 경기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스날도 마찬가지예요. 아스날도 박스 안쪽으로서 8명, 9명의 수비를 하는데 단순하게 수비수가 박스 안쪽에 몰려있다. 그거는 유리한 조건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닌 게 상대 공격수들은 1명, 2명 겠끼게 되면 수비 1명, 2명 겠끼는 게 아니라 수비의 전체적인 것들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거나 시선이 완전히 유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쪽에 공격을 한 거예요. 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박스 근처에 있고 공이 들어왔을 때 그 뒤에 배후 침투하는 걸 왜 못 보냐는 얘기를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해보시면 그 상황에 아니 그게 왜냐하면 공이 있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을 눈에 보고 있고 난 그걸 뺏어야 직접 막아야 되니까 순간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약간 어려운 얘기, 임플라티브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어떤 공이 이렇게 오른쪽이나 왼쪽에서 공이 있고 뚫리면 수비수가 박스 안에 4명, 5명이 있든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선수를 막는 게 아니라 공을 가진 선수가 슈팅을 못하거나 골을 못 놓도록 제어하는 게 우선이고 백업 백업 백업이기 때문에 뒤로 들어오는 선수를 보고 막는다는 건 의미가 없어져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많은 코치나 감독들이 어린 선수들을 가르칠 때 공과 상대 수비를 동시에 눈에 두고 있어야 된다. 그거는 기본 원칙인데 임플라티브한 거,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이 되게 되면 하나를 선택해요. 그게 없어요. 공이 있는 거를 선택을 하는 거야. 누구나 본능적으로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경기를 잘 아시겠지만 순간적으로 패스가 페널티 하나에서도 어제 리버풀도 그랬는데 살라가 2대1 주고 그 순간에 뒤로 들어오면서 뚫리잖아요. 그게 발이 멈춰.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발이 멈춘다. 우리나라 대수팀 경기에서도 수비력이 약하다 아니면 수비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골은 상대가 잘하는 거지 수비가 못해서 그거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수비수가 선수들에 발이 묶인다고 보셔야 그러니까 공격수는 예를 들면 1년에 20골 넣는 선수는 상대 수비가 어떤 선수라도 골을 넣는 거예요. 그거는 매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첼시와 리버풀을 이야기해봤는데 첼시의 상승세는 사실 꽂힐 것 같지가 않아요. 대신에 약간씩의 기복은 지금 있는 팀인 걸로 가니까 예를 들면 첼시도 문제가 뭐냐면 메뉴도 마찬가지인데 계속해서 치고 나가서 연승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경기 두 경기 이기고 다음 무승부패가 하나 나오고 또 두 경기 가다가 또 한 경기 대고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갔을 때 이제 리그의 예를 들면 상위권에는 진출을 하거나 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궁극적으로 팀이 어떤 탄력을 받아서 연승을 가면서 안정권이, 챔스의 안정권이라든지 리그 우승에 도전한다든지 이런 게 안다든지 지금 이제 레스터라든지 이런 거는 레스터가 되게 좋은 거는 리버풀 한 경기 지긴 했지만 나머지 경기는 계속 챙겨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팀이 강한 거고 시티 같은 경우는 정말 운이 없는 게 잡혔으니까 울부스 한테 잡혔으니까 물론 셰필드 한테 어저께 이긴 했지만 셰필드 한텐데 어렵게 이기던데 하이라이트 한 번 왜냐면 근데 울부스의 경기가 워낙 기가 막혔던 경기죠 자, 그래서 첼시와 아스날의 경기는 여기까지 리뷰를 하고요 이어서 다음에 리그풀과 저희는 재미있었던 울부패툰의 경기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UFC와 리그풀의 경기 감사합니다